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 사는 집같이 싱그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웃음소리도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딸들이 시집을 가자 노랫소리나 웃음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마치 빈집같이 쓸쓸하여 촬영하기 짝이 없었어요. 부자 부부는 그럴 때마다 시집간 딸들이 몹시도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딸들은 시집 살림살이에 매여 좀처럼 친정에 오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자는 늘 친구를 찾아다니거나 집을 떠나 구경을 하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었어요. 그렇게 한 바퀴 바깥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조금은 쓸쓸하던 마음이 가라앉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러고는 장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자는 문득 큰딸 생각이 났답니다. 큰딸이 시집간 곳은 친구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옳지. 오늘은 내 큰딸네 집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고생이나 안 하고 있는지. 마침 점심때라 배도 고프니 점심이나 얻어먹고 가야겠어. 애비가 찾아가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딸네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마침 그때 큰딸은 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어요. 부자는 배를 짜고 있는 딸을 보자 반갑기 이를 때 없었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딸이 이제는 제 손으로 배까지 짤 줄 안다는 것이 무척 대견스럽기만 하였지요. 그러나 딸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입으로만 인사를 했지 배틀에서 내려와 절도 하지 않았어요. 부티끝만 말코에서 벗기면 이내 앉을 게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도 좀 채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배만 짤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내려와서 점심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니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귀찮다는 그런 눈치 같기도 하였지요. 부자는 그런 눈치를 채자 딸이 괘씸하였어요. 오랜만에 찾아왔으면 배틀에서 얼른 내려와 반갑게 절을 하고 더운 점심이라도 지어야 옳단 말이지 어디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배도 고픈듯이 느껴졌답니다. 얘야, 잘 있거라. 애비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어머, 아버님 어떡하지요? 점심땐데 점심도 해드리지 못하고. 아버님, 이 배틀에 한 번 오르고 내리기가 여간 어려워야지요. 그래서 그래요. 호냐, 알았다. 점심이야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됐지. 내려올 것 없다. 잘 있거라. 또 오마. 이때에도 큰딸은 배틀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이리하여 부자는 큰딸네 집을 나서고 말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허전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딸이 열이라도 찬빛 하나만 못하다는 옛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느꼈답니다. 부자는 이렇게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타박타박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부자의 머릿속에 이번에는 작은 딸 생각이 떠올랐지요. 작은 딸은 큰딸네 동네의 건너편에 있었어요. 흠, 작은 딸네 집으로나 가보자꾸나. 그 아이를 본 지도 꽤 오래되었지. 아마 상냥한 막내딸은 큰딸과는 달리 나를 반겨줄 것이야. 이리하여 부자는 마침내 내를 건너 막내딸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그때 마침 마당에 겹불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있었지요. 어머, 아버님이 오셨네. 막내딸은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러고는 얼른 겹불을 눌러 제로 묶고 도투마리를 높이 들어 도투마리 대 위에다가 덩그렇게 올려놓았어요. 아버님, 어서 들어가셔요. 제 절을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더운 점심을 해드릴게요. 아니다. 절은 무슨 절이냐. 이렇게 보면 되었지. 그리고 매던 배를 마저 매야지. 배가 타지 않느냐. 아니에요. 불을 묻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모처럼 오셨는데 절을 해야지요. 막내딸은 기어코 아버지를 자리에 앉히더니 공선히 큰 절을 하였답니다. 조금 전의 큰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사실 배를 매는 것은 배를 짤 때보다 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바쁜 일이었지요. 배를 짤 때에는 잠시 쉬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배를 매다가 쉬면 배가 겹불에 타거나 풀이 마르기 쉬운 법이었어요. 그런데도 막내딸은 배 매는 일을 중단하고 절까지 하였어요. 부자는 그것이 더 흐뭇하고 고마웠지요. 자기를 위하는 정성이 큰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아버님, 잠깐만 계셔요. 곧 더운 점심 해드릴게요. 그동안 여기 좀 편히 누워 계세요. 네? 아니다. 점심은 뭐 집에 가서 먹지. 어머, 아버님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모처럼 딸네 집에 오셨다가 점심 한 끼도 안 잡수시고 가시게요. 차는 없지만 더운 점심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막내딸은 얼른 부엌으로 나갔답니다. 이것도 큰딸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말만 가지고 인사를 때워버리던 큰딸과는 정반대였지요. 부자는 그때에서야 큰딸에게서 받은 박대의 서글픔이 조문 가시어지는 듯 하였답니다. 이윽고 점심상이 들어왔어요. 부자가 내려다보니 계란찜이 놓여있을 뿐 평소에 먹는 예사 반찬들이었지요. 그러나 밥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이 밥이었어요. 사실 막내딸네 집은 참으로 가난했답니다. 그런데도 막내딸은 정성껏 점심상을 차려서 아버지에게 올렸지요. 부자는 더운 점심을 얻어먹고 막내딸네 집을 나섰어요. 마침 시장하던 차라 어떻게나 맛있게 먹었던지 배가 불렀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정성껏 자기를 위해 준 막내딸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였지요. 그럴수록 부자는 큰딸이 괘씸하였어요. 그 버릇없는 큰딸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 뒤였어요. 부자는 시치미를 떼고 일부러 죽은 채 하였답니다. 그러고는 큰딸과 막내딸네 집에도 부고를 내었지요. 부고를 받자 이번에는 큰딸이 먼저 친정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풀고 큰소리로 슬피 울어대었답니다. 누가 보아도 아버지의 죽음을 못내 슬퍼하여 우는 것으로만 보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이셔요. 이제 아버님 보고 싶어 어찌 살면 좋을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땐 그렇게도 정정하셨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아버님, 불쌍해라. 이 소리를 듣자 일가 친척 한 사람이 큰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찾아가셨어요? 네, 아마 한 열흘은 됐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 볼일이 있어 오셨다가 저를 보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저는 배를 짜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님이 오셨는데 배가 다 뭐예요? 얼른 배틀에서 내려와 아버님께 큰절을 올리고 점심밥을 지었지요. 가난하지만 아버님이 오셨다고 시암탁을 잡고 이 밥을 지어 아버님께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시장하셨던지 그 밥을 다 잡수셨지요. 그러고는 우리 큰딸이 제일이야라고까지 하셨는걸요? 그러시던 아버님이시니 얼마나 슬프시겠소?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희 집을 나서서 고개를 넘어가시는 걸 보고 얼른 들어와서 저는 찹쌀로 떡을 해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또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얼른 익혀서 아버님께 드렸지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그 떡을 세 덩이나 잡수셨어요. 그러더니 넌 어쩌면 이 아비의 뜻을 그렇게도 잘 아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떡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되돌아왔단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예야, 내가 너희 떡을 잘 먹었으니 이 아비도 너에게 갚음을 해야겠다. 보아하니 네 사는 형편이 가난하여 말이 아닌 듯하니 우리 집 앞의 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버님께서는 쉬이 돌아가실 줄 아시고 제게 그렇게 유언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도 정정하시던 아버님이 이렇게 쉬이 돌아가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아이고, 원통해라. 우리 아버지 불쌍해라. 그러면서 큰딸은 큰 소리로 울어댔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자기 앞에 쳐둔 병풍을 후딱 걷고 딸 앞으로 썩 나섰어요. 그러더니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답니다. 내 이것이, 멋이, 어쩌고, 어째?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언제 나에게 밥이며 떡을 해주었으며 그리고 언제 내가 집 앞 논을 준다고 했더냐? 배만 짜고 아비에게 절도 안 한 것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능청맞게 찍어붙이느냐? 보기도 싫다 썩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난 그때 허기가 져서 네 동생 집회를 갔단다. 그랬더니 네 동생은 배를 매다가도 그 일을 중단하고 내게 더운 점심을 해주었다. 이것아, 넌 그 동생 똥이나 처먹거라. 부자는 노여움을 못 이겨 벌벌 떨었답니다. 그러자 큰 딸은 풀었던 머리를 천연스럽게 다시 거두어 얹으며 되레 큰 소리로 웃어대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노여워하지 마셔요. 아버님이 일부러 돌아가신 채 하셨는데 저도 일부러 한 번 그래 본 것 뿐이에요. 거짓 초상에 거짓말 좀 한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큰 딸은 이 말을 남기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천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부자는 막내딸이 하도 착하고 기특해서 집 앞의 논들을 그 막내딸에게 주었답니다. 바보, 판딜 옛날 옛날 어느 외딴 마을에 판딜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영리했지만 판딜은 바보스러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딜 부부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닥쳤지요. 애지중지 키우던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것이에요. 아가야, 우리 아가야. 두 사람은 죽은 아기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며 아기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지요. 여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 가서 물소 한 마리를 사오세요. 아내가 판딜에게 전 재산을 꺼내주며 말하였어요. 판딜은 아내가 건네준 돈을 한참 동안 보다가 멀뚱멀뚱 아내를 보며 물었답니다. 물소가 어떻게 생긴 것이오?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물소예요. 아, 그렇군. 내일 당장 사오리다. 판딜은 날이 밝자마자 쌩하니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한 노인이 낫으로 풀을 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판딜은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낫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옳거니, 저게 바로 물소로구나. 판딜은 노인에게 다가가 낫을 팔라며 돈을 전부 내밀었답니다. 돈을 본 노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얼른 낫을 주었지요. 판딜은 낫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에 매달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물소를 사왔소. 물소를 기다리던 아내는 그 꼴을 보고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여보, 그건 물소가 아니라 낫이에요. 물소는 다리가 내세다가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짐승이라고요. 그제야 잘 알아들은 판딜은 노인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사히 물소를 사왔답니다. 다음날 아내는 물소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와 르바이를 초청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는 이슬람교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온 사람이고, 르바이는 목회자를 이르는 말이지요. 제사를 지낼 때는 하지와 르바이가 있어야 했답니다.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판딜을 불렀어요. 여보, 어서 가서 하지와 르바이를 모셔오세요. 하지만 바보 판딜이 하지와 르바이를 알턱이 없었지요. 하지와 르바이가 어떻게 생겼소? 아내는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는 머리에 흰 터번을 썼어요. 그리고 르바이는 턱에 흰 수염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 알았어, 얼른 가서 모셔오리다. 판딜은 당장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염소 한 마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염소의 턱에는 흰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지요. 르바이씨,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딜은 정중하게 인사하고서 염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겁을 먹은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것이었어요. 판딜은 염소가 도망치기 전에 잽싸게 달려들어 염소를 잡은 다음 하지를 찾으러 떠났답니다. 조금 더 가다가 판딜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지요. 몸은 갈색으로 덮여있고 머리는 하얀 깃털이라 꼭 터번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이 하지시로군요. 아내가 당신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판딜이 잡으려고 하자 새는 삑삑삑삑 울어대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요? 걱정 말아요. 당신이 앉을 만큼은 넓으니까요. 판디는 장대를 휘둘러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한 손엔 염소를, 한 손엔 새를 잡고서 말이에요. 하지와 르바이를 기다리던 아내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나! 여보! 그건 하지와 르바이가 아니라 염소와 새잖아요. 차라리 이웃마을에 있는 교리선생을 모시고 오세요. 판딜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 급하게 나오느라 교리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집을 나섰지 뭐예요. 판딜은 나름대로 교리선생의 얼굴을 상상하며 온 마을을 다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이리저리 헤매던 판딜은 한참 만에 숲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래 분명히 저 집에 교리선생이 살고 있을 거야. 판딜은 앞뒤 생각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 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인을 보고도 겁을 낼 판딜이 아니었지요. 판딜은 사정을 해서 거인 부부를 집으로 모셔갔답니다. 어머나, 여, 여보! 아내는 숨이 멎는 듯 하였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사를 마쳤지요. 제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거인 부부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판딜에게는 음식을 따로 싸주며 아기 거인에게 먹이라고 하였지요. 혹시 판딜 부부를 잡아가 아기 거인의 먹이로 삼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물소 요리가 아주 맛있군. 거인 부부가 신나게 물소 앞다리를 뜯고 있는 동안 판딜은 잽싸게 거인의 집으로 달려가 아기 거인에게 음식을 먹였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음식을 밀어넣었던지 아기 거인이 그만 목이 메어 죽고 말았지 뭐예요. 거인 부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잔뜩 부른 배를 두들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판딜은 아내와 함께 강 건너로 도망을 쳤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죽은 걸 알고 가만히 있을 거인 부부가 아니었지요. 거인 부부는 판딜과 아내를 득달같이 쫓아와 강을 건너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아내가 꾀를 내어 말하였어요. 강을 건너려면 큰 독을 타고 오세요. 거인 부부가 독을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독에 다리를 넣고 힘껏 노를 저으세요. 거인 부부는 씩씩거리며 독에다 두 다리를 집어넣고 노를 적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독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결국 거인 부부는 독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판딜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물론 거인의 집에 있던 금은 보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판들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 덕분에 말이지요. 천냥짜리 거짓말 옛날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돈 많고 나이 많은 재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재상은 돈은 많고 심심하여 거짓말 내기를 하였지요. 누구든지 한꺼번에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냥을 주겠느니라. 대신 내가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인정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엉터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재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상의 집에 모여들었지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짓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은 다 찾아왔어요. 꼭 거짓말로 과거 시험을 보는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재상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어찌리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며 고개를 끄덕이니 거짓말이 될 턱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재상이 일부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수작을 부림에 틀림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상의 집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아이가 재상의 집을 찾아왔지요. 어린 아이가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거짓말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재상은 너털 웃음을 웃었답니다. 나리,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나리보다 몇백배 부자랍니다. 재상은 아이의 옷차림을 살펴보았어요. 영락없이 거짓골이었지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재상은 속으로 기가 찼어요. 제가 왜 부자가 되었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를 잘 키워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는 나무 상자에 넣어 키우는 것이 제일 좋지요. 소가 자라면 상자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소가 구멍으로 삐져나오지요. 그걸 베어내면 쇠고기가 되는데 소가 계속 자라니 자꾸자꾸 베어도 계속 삐져나온답니다. 제가 나리에게 드리려고 쇠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아이는 쇠고기를 내놓았어요. 이놈아, 그게 무슨 쇠고기냐? 쇠고기지?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했단 말씀이지요. 그제야 재상은 첫 번째 거짓말을 인정하였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나리의 할아버지와 친구이셨는데 아시지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으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나리의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형제처럼 친하니 우리 자손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시면서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저도 나리를 친구처럼 대해도 될까요? 아니, 이놈이 어찌 양반이 상놈이랑 초상 때부터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재상은 어느새 두 번째 거짓말을 인정하고 말았답니다. 재상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얼마 전에 뒷산에 올라가 보니 돌부처와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대추가 주먹만하게 열려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부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었지요. 그랬더니 돌부처가 재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에 대추가 우르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그 대추를 주어 바구니에 담으니 새 바구니가 되었지요. 대춧값이 비싸 한 광주리에 천냥씩 할 때인지라 지나가시던 나리께서 대추를 보시고 알이 굵다며 새 광주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치니까. 재상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자, 이제 너는 세 번째 거짓말은 실패한 게 되는구나. 나리, 그렇다면 그때 대추를 외상으로 사시면서 삼천냥을 석 달 뒤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어서 대춧값을 주십시오. 재상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삼천냥을 주어야 할 것 같았어요.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하고 천냥을 주는 게 낫겠구나. 재상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대추를 쌓느냐. 자, 세 번째 거짓말까지 성공했으니 천냥을 주십시오. 재상은 처음부터 천냥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내놓지 않았답니다. 됐습니다, 나리. 저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장난하지 말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며 사십시오. 어린아이는 당당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맹꽁이가 된 아들과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약한데다가 욕심까지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를 몹시 미워하였지요. 공경하기는커녕 늘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욕을 퍼부었어요. 일은 안하고 저렇게 누워서 늘 앓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 차라리 죽기라도 하면 양식이라도 덜 들지. 참으로 못된 며느리였어요. 복량은커녕 자기 시어머니가 얼른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며느리였지요. 그랬기 때문에 병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시중을 드는 일은 그 며느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그러자 마을 노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며느리와 남편을 타이르거나 야단을 쳤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심수를 부리고 못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끼니조차도 거르거나 고양이 밥만큼 양을 줄여서 드렸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나날이 살이 빠지고 기운이 줄어들었어요. 얼른 보기에 꼭 귀신과 같았답니다. 두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지요. 그리고 배는 등에가 붙어있었어요. 이를 본 아들은 기가 막혔지요. 밤마다 자리에 들면 자기 아내를 타이르고 나무랐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되레 역정을 내며 남편에게 덤벼들기도 하였지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오실 수 없는 법이요. 저러다가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흥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이것이 우리 집 잘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집이 넉낙하면야 나도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여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소. 옛날 맹종이란 사람은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죽순을 겨울 눈속에서도 얻었다지 않아요. 그리고 왕상이라는 사람도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잉어를 얼음구멍에서 얻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효성을 다하면 어머니 한 분이야 편안히 모실 수 있지 않겠소. 아이고 유식한 문자 좋아하네요. 당장에 굶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놈의 효성이요? 그런 효도는 당신이나 많이 하라고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아내의 그 못된 성미에 이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이런 못된 행시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해 보았지요. 그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잘 받들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남편은 이웃 부잣집으로 가서 돈을 꾸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장에 가서 밤 한 마를 사왔어요. 아니 당신 이게 밤 아니요? 웬 밤을 이렇게도 많이 사왔소? 응 이웃 부잣집에서 돈을 꾸어서 왔소. 이걸 어머니께 삶아 드려요. 아니 당신 돌았군요. 이제 며칠 안 가면 돌아가실 분에게 밤은 무슨 놈의 밤이요? 그것도 남의 돈까지 꾸어서 사왔으니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흐흐 모르는 소리 예로부터 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였소. 어머니가 이 밤을 자시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배탈이 날 것이고 점점 살이 빠져 쉬 돌아가시게 된다는 그 말이오. 그래서 사왔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요. 밤은 오히려 영양분이 많은 좋은 열매였어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 어머니가 원기를 되찾아 건강해지리라 믿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었지요.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럴듯한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갔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미운 시어머니가 이 밤으로 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생각하니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답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도 머리가 좋아요. 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 여보 참 잘했어요. 그까지 빚은 차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갚으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아내는 금방 신바람이 났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손을 꽉 지면서 잘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속으로 쓴 웃음을 웃고 있었지요. 헉! 이 바보 같은 이라고 두고 보라고 어디 우리 어머니가 살이 빠지나 아찌나 두고 보란 말이야.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까드렸어요. 그러고는 여느 때와는 달리 가진 아양을 다 떨었답니다. 얘야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맛있는 밤을 다 삶아주게 말이다. 어머님 많이 잡수셔요. 이 밤 잡수시고 어서 기운을 내셔야지요. 늘 누워만 계시니 저희들이 보기에 딱해서 밤을 사왔습니다요.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아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를 비웃고 있었지요. 밤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을 헤쳐 시 죽게 될 텐데도 이 어리석은 늙은이는 좋아만 하는구나. 정말 누가 어리석은지 모를 일이었지요. 아무튼 며느리는 전과는 달리 정성을 들여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지요? 시어머니가 살이 빠지고 더 쇠약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살이 빠지기는 되레 점점 살이 쪄서 마침내 옛날의 원기를 되찾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노릇이었지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이 이렇게 생각가는 반대로 되자 며느리는 남편을 몹시 원망하였답니다. 그러는 한편 더 고약한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흠 그래 차라리 잘되었지 뭐야 이왕 건강해졌으니 저 늙은이를 좀 부려먹어야지 어디 거저놀릴 수야 없지 않아 빚을 내어서 밤을 샀으니 그 미천이라도 뽑아야겠구나 며느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하게 하였지요. 빨래며 부엌 설거지며 논밭 일까지 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약한 며느리는 건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술이 나서 못 견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철 김장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이때 고약한 며느리의 마음 속에 실로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며느리는 눈을 딱 감고 시어머니를 깊은 우물 속으로 차 넣었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커녕 제 발로 차서 우물에 빠져 죽게 하다니 정말 벼락을 맞아야 마땅할 못된 며느리 였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며느리의 눈 속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스르르 우물 속으로 내려오더니 시어머니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벌써 하늘 저 멀리로 올라간 뒤라 이제는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마음씨가 고약하고 어리석은 며느리는 이 광경을 보자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간 시어머니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한 말이나 되는 밤을 먹고 살이 쪘으며 또 우물에 빠졌기 때문이야. 나도 밤을 먹고 우물에 빠져 하늘로 올라가야 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가 먼 곳에 있는 일가 친척네 집으로 다니러 갔다고만 하였지요. 여보, 어머님이 늘 일만 하셔서 되겠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를 잡수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을 두루 찾아보고 오시라 하였어요. 아마 몇 달은 조이 걸릴 거예요. 남편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아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나 보다고만 여겼답니다. 참 잘하였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소. 일가 친척네 집을 가셔서 아마 당신 자랑을 많이 하실 거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어리석고 마음씨 고약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처럼 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보고 이렇게 졸라대었지요. 여보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일이 고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살이 빠져 말이 아니고요. 우리도 밤을 사다가 좀 삶아 먹읍시다. 부탁 이예요. 두 말만 사오셔요. 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였지요. 밤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밤을 사자면 또 빚을 내어야 하지만 아내를 위해 밤을 사다 주어야지.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 착한 일도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며칠 뒤 장에 가서 밤 두 말을 사왔 답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그 밤을 삶아 아내와 같이 먹었어요. 마음씨 고약한 며느리는 하늘에 올라갈 날이 며칠 안 남았 다고 생각하고 몹시 좋아하였지요. 이리 아여 부부가 밤을 다 먹고 나자 정말 딴 사람처럼 살이 통통하게 쪘 답니다. 목에도 살이 올라 머리와 가슴이 맞붙은 맹꽁이처럼 되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어리석고 마음씨가 고약한 며느리는 어느 날 밤에 남편을 꿰었어요. 즉 자기를 업고 우물가로 가서 달구경을 시켜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자 고지식한 남편은 좀 창피하기는 했으나 밤이라 아내를 업고 우물가로 갔답니다. 한편 아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잘 되어 간다고 좋아하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물가를 빙빙 돌자 업혀있던 아내는 몸을 빼치며 남편과 함께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답니다. 그러자 금방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동아줄을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등에 엎여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지요. 내가 무거워요? 아니요. 줄을 잡으니 가볍소. 이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면서 올라가는데 뜻밖에도 그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이 동아줄은 하느님이 내린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이 바람에 두 부부는 그만 우물 속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죽어 맹꽁이로 태어났어요. 똥똥하여 머리와 가슴이 맞붙고 등에 밤색과 비슷한 얼룩반점이 있는 것은 죽기 전에 밤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그리고 밤이면 무겁냐 맹꽁 가볍다 맹꽁 하고 울어대는 것도 그때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부부가 주고받은 말 그대로를 그냥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가재가 된 진검이 옛날하고도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염소가 물동을 싸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냇물 속에 진검이들이 다른 고기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진검이란 산골 민물에 살며 모양은 새우와 같으나 그보다 훨씬 크고 검푸른 새우 종류의 한가지랍니다. 그런데 그 진검이 중에 유난히도 욕심이 많은 진검이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 진검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것과 남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좋게만 생각하고 부러워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이 진검이는 물속에서 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개를 바라보니 참으로 멋있었어요. 개는 긴 집게가 달린 두 다리로 신나게 먹이를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리만이 아니라 등도 단단하게 생겨서 적에게 공격당할 염려가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진검이는 개를 보자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개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멋있는 무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신이 날까 그리고 전차처럼 단단한 등을 가졌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나에게도 개처럼 저런 두 다리와 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부럽구나 개가 부러워 진검이에게는 개가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처럼 돋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개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몹시 한탄 하였지요. 진검이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용왕을 찾아갔어요. 용왕에게 부탁하여 저도 그런 두 다리와 등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말할 것도 없이 물고기들은 다 용왕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용왕님께 진검이가 문안드립니다. 아 오랜만이로구나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여줍기 황공하우나 저는 잘 있기는 커녕 나날을 우울하게만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었느냐 진검이는 바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예 황공하우나 소인은 개처럼 집게가 달린 두 다리도 없거니와 단단한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집게 다리와 등이 부러웠단 말이지. 예 용왕님 저에게도 그런 집게 다리와 등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것쯤이야 해줄 수도 있지. 그 까지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어서 돌아가거라. 오늘 밤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두 다리와 등을 붙여주마. 용왕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진검인은 용궁을 나왔답니다. 용왕님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벌써 그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생기기라도 한 듯이 우쭐거리고 기뻐하였지요. 진검인은 어서 밤이 되고 날이 밝았으면 하고 생각하였어요. 참으로 그날 따라 하루 해가 지루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밤이 오고 날이 새었지요. 진검인은 소스라치며 번쩍 눈을 떴답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기 몸뚱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참으로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소원대로 붙어 있었어요. 진검인은 뜨거운 눈물이 왈칵 치솟았지요. 참으로 용왕님이 고마웠답니다. 진검인은 일어나서 용궁 쪽을 보고 몇 번이고 절을 하였어요. 멋진 두 다리 그리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등 진검인은 껑충 껑충 춤을 추었지요. 어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뽐내고 싶었어요. 이리하여 진검인은 맨 먼저 자기와 같은 진검이들 앞으로 나섰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맨 먼저 뽐내고 싶었지요. 얘들아 내 모습을 좀 보아라. 이건 먹이를 잡는 집게다리 이건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같은 단단한 등 너희들은 이런 것 없지. 흥? 저런 미친놈 좀 봤나? 넌 도대체 진검이냐 개냐? 진검이는 진검이대로 살아야지. 쟤 분수도 모르고 그게 무슨 짓이야? 넌 진검이가 아니니까 우리들과 놀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럼 그럼 저런 괴상하게 생긴 놈하고 어찌 한 마을에 살아? 야 맹꽁아 징그럽다 어서 우리 마을에 서서 꺼지란 말이야. 진검이는 하는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뜻밖이었지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영 딴 판이었어요. 그래서 진검이는 다시 개마을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개마을의 개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모두들 진검이를 보고 비웃고 놀려대기만 하였답니다. 아니 저게 뭐냐 몸뚱이는 진검이로 생겼으면서도 집게다리와 등은 우리 것을 닮았지 않아. 저건 진검이와 우리를 반씩 합해놓은 것 같아. 아이고 징그러워서 못 보겠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물러가란 말이다. 보기도 싫어. 진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분통이 터졌답니다. 친구라고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개들도 진검이를 내쫓았지요. 진검이는 개들도 진검이들과 마찬가지로 인물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물고기 마을로 찾아가 보았지요. 다른 물고기들은 분명히 자기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러나 물고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히파부야 네 얼굴이 그게 뭐야 진검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잖아. 그래 맞아 분수를 알아야지 용왕님이 처음에 만들어준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 같은 오마고는 놀지도 않을 것이야 썩 물러가란 말이야 이렇게 물고기들이 자꾸만 놀려대자 진검이도 그때서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크게 니우쳤어요. 니우치면 니우칠수록 더욱더 부끄러웠지요.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진검이는 물고기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외치자 슬슬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산골짜기 도랑으로 도망을 쳐서는 돌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이리하여 진검이는 큰 냇물에는 나오지 못하고 늘 산골짜기 도랑의 돌 밑에서만 숨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지의 시조랍니다. 이산 저산 수수께끼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몹시 가난했어요. 아무리 선비라도 가난하니까 글만 읽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한해는 흉년이 들어서 봄철에 아주 모진 보릿고개를 만났어요. 일찌감치 양식이 떨어져 식구들이 모두 쫄쫄 굶게 생겼단 말이지요. 생각다 못해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장에 내다 팔기로 했답니다. 장날을 기다려 선비가 소를 몰고 장에 갔지요. 가서 소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참 이었어요. 아무려나 소판 돈이니 제법 많을 것 아니겠어요. 행여 일을 세라 행여 빠뜨를 세라 조심 조심 하며 갔지요. 장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글쎄 일이 났어요. 도둑을 만난 거지요. 고갯마루에 딱 올라서니까 숲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턱 막고는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돈 절반을 내놓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있나요. 소판 돈 절반을 내놓았지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도둑이지요. 다른 도둑 같으면 가진 돈을 몽땅 내놓아라 했을 텐데 이 도둑은 절반만 달라니 말이에요. 그나마 돈을 몽땅 빼앗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뭐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도둑이 자기 사는 곳과 성 이름을 대는 거예요. 글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가 사는 곳은 이산 저산 이고 내 성은 길가다 나머지고 이름은 소 여물 먹다 나머지다. 나중이라도 찾아오면 돈을 돌려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가버렸지요. 선비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남은 돈으로 양식을 구해 우선 집안 식구들을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알다가도 모르겠거든요. 도둑이 제 입으로 사는 곳이며 성과 이름을 말했지만은 도무지 알쏭달쏭 했어요. 이산 저산은 무엇이며 길가다 나머지는 뭐고 소 여물 먹다 나머지는 또 뭐냔 말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튿날 고울 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원님도 그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고개만 갸우 갸우 타다가 말았지요. 할일없이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 며칠 원님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한 아이가 원님 노릇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이방이다 사령이다 하면서 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장난삼아 물어보았어요. 원님께 아랩니다. 이산 저산에 살고 성은 길가다 나머지요. 이름은 소 여물 먹다 나머지인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원님 노릇을 하던 아이가 이 말을 듣더니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술술 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울 것이 없는 이라 이산 저산은 양쪽에 산이 있으니 양산 이고 길을 가다 남는 것은 발에 신는 신이요. 소 여물 먹다 남는 것은 여물에 담는 구유이니 양산 꼴에 가서 신 구유라는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다. 가만 들어보니 그럴 듯 하거든요. 선비가 그 길로 당장 양산 꼴을 찾아 갔어요. 양산 꼴에 가서 이 동네에 신 구유라는 사람이 사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지요. 동네 끝머리에 끝머리에 있는 조그만 오막 쌀 이예요. 당장 그 집으로 가보았지요. 삭짝 앞에서 다짜 곧자 신 구유 듣거라 내 돈을 받으러 왔으니 당장 내놓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틀림없는 그때 그 도둑 이예요. 그 사람은 선비를 보더니 그만 낯이 새파랗게 질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사는 곳과 성 이름을 수수께끼로 남겼는데 이리도 용하게 알고 찾아오시니 더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마당에 묻어두었으니 어서 파내어 가십시오. 마당을 파보니 정말 돈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돈을 도로 찾아왔지요. 그 뒤로 선비는 일이 다 잘 풀려서 걱정없이 잘 살았더래요. 도둑은 잘못을 뉘우치고 세사람이 돼서 선비를 잘 따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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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